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엉덩이랑 허벅지 근육을 저는 손을 꼽을 것 같습니다 오늘 허벅지 근육을 5분 만에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지난 영상에 허벅지나 엉덩이에 있는 근육들이 약화가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어떤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허벅지 근육을 매일 5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이 운동을 같이 하시면 최소한의 허벅지 근력을 가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지난번에 허벅지 근육이 약한지 안 약한지를 어떻게 알아보나요? 라고 할 때 스쿼트를 10개 정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내려가서 10회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전히 10개가 안 되는 분들은 튼튼하게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허벅지 근육이 너무 짧아져서 발끝으로 서거나 내리는 동작들이 수월하지 않을 때에도 스트레칭을 겸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고 알려드렸었습니다 오늘 허벅지 운동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요 스쿼트가 아니라 한 자세로 버티는 걸 하자 그럴 겁니다 근육이라는 건 멈춘 채로 힘을 주는 방법과 움직이면서 힘을 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조금 근력이 떨어진 사람들을 기준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쉬운 것부터 시행을 먼저 해볼 겁니다 가장 먼저 시행할 것은요 다리 그대로 둔 상태로 힘을 줬다 풀었다 하는 운동을 먼저 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허벅지에 힘을 주려고 하면 엉덩이랑 복근까지 다 힘이 들어가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힘을 줬을 때 단단해지는지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대단히 긴 시간 동안 하실 필요는 없고 힘 들이 마신 상태에서 힘을 줬다가 힘을 빼면서 숨을 푸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때 말씀드린 대로 엉덩이 힘이 들어가는 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시행을 먼저 해보죠 힘을 주시는 겁니다 허벅지에 힘을 천천히 줬다가 그리고 천천히 풀어줍니다 힘을 다시 천천히 주고 천천히 풀어줍니다 두 번 정도 더 해보겠습니다 8초 정도 혹은 7초 정도 힘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힘 빼시고요 다시 천천히 힘을 줘 볼 겁니다 힘 빼시고요 다리를 펴고 하는 운동을 8초 정도 기준으로 해서 3회 해보죠 무릎 드시고 힘을 주십시오 힘 빼셨다가 다시 숨 들이 마시고 다리 힘 쭉 줘보십시오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다시 힘을 풀었다가 다시 천천히 들면서 힘을 줍니다 천천히 내려 보시고요 아 이거 재미없는데요 너무 쉬운데요 하시는 분들은 이 상태에서 다리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는 운동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경우에 허벅지 앞쪽에서 허벅지에 힘을 줍니다 허벅지 앞쪽에 있는 대퇴 직근이라고 하는 근육들이 강화가 되는데요 간단하게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시는데 허리가 아픈 사람들은 양쪽 다리를 다 들 때 허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쪽 다리 먼저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는 식으로 시행하실 건데 6회씩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완전히 굽혀서 땅을 내려놓는 거 그 다음에 완전히 펴는 거 다시 숙여 놓고요 다시 하나 그리고 천천히 내리고 천천히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고 다시 천천히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고 마지막 한 번입니다 내리시면 됩니다 이때 기억하실 게 하나 있는데 오른쪽 가면 설명 한번 드려보죠 천천히 들었다가 천천히 내려놔야지 올렸다가 툭 이러시면 안됩니다 두 번 했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세 세트를 시행하시면 되고 무릎 관절 내면 별로 없는 사람 기준으로 시행하신다고 하면 어릴 때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투명 의자 공중에 떠 있는 거 해보신 적 있으시죠 사람마다 고관절의 방향이 달라서 스쿼트를 하거나 투명 의자를 한다고 서 있을 때 반드시 11자가 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약간 벌어진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으니까 근육의 힘을 느끼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지 11자를 만들라고 노력하시면 무릎이 아픈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대한 불편하지 않은 자세로 잘 할 수 있으면 1분도 2분도 좋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10초 정도 같이 시행을 해보고 보죠 먼저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려놓으신 상태에서 살짝 일어나는 겁니다 살짝 일어난 채로 그냥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팔은 어떤 식으로 계셔도 되지만 약간 굽힌 채로 계시면 되고 무릎이 아픈데요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일어서 계셔도 되고 조금 더 깊게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이때 등이 펴져야 된다 굽혀지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저희는 일단 짧은 시간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유지를 한 뒤에 다시 앉는 식의 시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초 정도 시행해 볼게요 천천히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작은요 벽에서 하는 스쿼트입니다 시행하실 때 꼭 주의하실 게 맨발로 하시거나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신고 하셔야 됩니다 양말 신고 하시다가 미끄러지게 되면 엉덩방아 찔 수 있고 골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 혹은 맨발로 시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은 기대 봅니다 엉덩이 등 머리가 될 수 있게 기대 주고요 다리는 약간 앞으로 밀어줍니다 앞으로 나가는 각도는 사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완전히 내려갔을 때 90도가 됐을 때 딱 예쁘게 모양이 잡히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내려갔을 때 90도가 될 정도의 벌림 비스듬히 기대하겠다 정도로 하시고 시행하셔도 됩니다 시행 자체는 기댄 상태에서 엉덩이와 머리가 동시에 내려간다고 생각하신 채로 쭉 내려가 줍니다 가능한 정도까지만 내려가시면 되는데 90도가 되면 90도만큼 무릎이 아파서 저는 이만큼만 60도만 되더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가능한 정도까지만 시행하는 게 핵심이고요 필 때는 완전히 펴주는 것을 한 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5회 정도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따라해 보시죠 숨은 들이마신 상태에서 내려가 줍니다 쭉 천천히 올라가 주고요 그 다음 다시 천천히 내려가 주고 후 하면서 올라가 줍니다 그 다음 다시 천천히 내려가 주고요 천천히 올라가 줍니다 엉덩이 살짝 떨어져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무릎 다리 허벅지에 힘이 들어간다는 걸 중심으로 천천히 들어가시면 됩니다 발바닥은 완전히 붙어져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저는 문제 없는데요 라고 하시면 10회를 하셔도 괜찮고 3번만 해도 힘듭니다 하시는 분들은 4회 한 뒤에 쉬었다가 3세트 정도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고관절의 가동성입니다 의자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한 가지 정도 다 알려드리고 마무리 해 보겠습니다 의자가 레벌입니다 보통은 대각선으로 선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각선으로 우리 어릴 때 고무줄 놀이 하신 적 있죠 고무줄 걸어놨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고무줄을 넘어갈 거야 그럼 어떻게 넘어가죠? 고무줄 있는 거를 이렇게 넘어서 가죠 이 운동은요 고관절이 굴곡, 외전, 다시 시전 이 동작을 반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운 동작입니다 잘 안되는데 그러시면 여러 번 해보면서 되도록 만들면 됩니다 가볍게 한번 해보죠 각각 5회씩 양쪽 해볼 겁니다 의자는 이때 편하게 기대셔도 됩니다 먼저 하나 쭉 둘 셋 넷 다섯 오른쪽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선생님 저는 왼쪽은 잘 되는데 오른쪽이 잘 안돼요 이런 경우는 골반이 틀어져 있으면 잘 들어지는 쪽이 있고 안 들어지는 쪽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추나치료나 도수치료처럼 교정을 해주는 운동들이나 요법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박사님 뚜덕 소리 나는데 괜찮나요? 허리가 날 때 여러분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아픈가 아프지 않은가 입니다 기본적으로 아프지 않으시면 신경 쓰실 거 없고요 아픈데요 하시면 신경 쓰셔야 됩니다 젊을 땐 안 나는데 요새 나는데요 자동차로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멀쩡히 잘 달리는데 오래 타면 잡소리들이 생길 때 있죠 그것처럼 근육이나 인대 뼈 같은 것들이 노화가 되면서 조금씩 매끄럽게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신경 쓰지 않고 시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하루 5분만 투자하면 튼튼해질 수 있는 허벅지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다리 근육만 쓰는 게 아니라 복근과 골반에 있는 근육도 쓰기 때문에 늘어진 배가 올라 붙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안된다고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시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